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1등을 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등을 하려면 나의 변신보다는 아이유랑 같이 변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타 메고 나오면 야 아이유다 야 기타 기타 아니 너 말고 그럼 넌 말고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선생님 혼자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노래니까 아니면 차라리 우리 와이프가 아이유 닮았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와이프랑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유는 그때 와이프의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때 감정을 하는 거니까 내가 사진 보여줄게 아우 뭐 이렇게 사야 아우 미치겠네 정말 아 아 정말 손절게 벌면은 아 이러한 거는 안 닮았는데 이건 좀 안 닮았지? 닮은 거 있어. 잡았다고 생각하면 몸에 닮았다니까. 없어 안 닮았네. 안 닮았네. 안 닮았네. 재한아. 네. 닮았을 때 먹어. 감사합니다. 너 아유 좋아하잖아. 아 야 야. 아유 좋아한다면서. 아유 때문에 가수한 거 맞어? 근데 진짜 정말로. 정말로요? 정말로 제가. 가수의 꿈은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하시고 정말 유명해져서 선배님 만나는 게 진짜 꿈이었습니다. 정말로. 유유야 미안한데 노래 좀 하나 해주면 안 돼? 노래요? 해줘 봐. 아이 떨리네. 정말. plank 물음. 이렇게. 힙합 case. 귀여워. 귀여워. 아주 어렸죠.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가게에서 거자가도 뜬같지 않냐? 밤길을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잘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나 이런 칭찬 안 하는데 진짜 잘한다 그치? 진짜로 그러면 아이유와 박명수 하면 이름 먹어줄겠니? 잠깐만요 저가 그래도 작품하니까 이름이야? 뭐라고 했습니까 게임 teem이름 Brent 뭐라고 하시는데 Dasp U같지 않은 이유 이유, 갓지? 이유, 갓지? 아는 이유? 이유, 갓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앞에다 갓을 붙여서 최고다 할 때 갓지? 갓 들어가면 더 멋있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나쁘지 않은데? 그래 네